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이번 홍정홍보대전이 지역 일자리 박람회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각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또 어떻게 하면 저 성장기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겠는지라는 문제는 모든 지방자체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홍보대전이 기호와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를 믿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낙연 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이 경험과 행운을 가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